트라이프 트라이프 일단은 무지성으로 때려주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킥 한번 날려주고 이런식으로 펀치 한번 날려주고 펀치 한번 날려주고 저기 이렇게 해서 킥 한번 날려주고 이런식으로 펀치 한번 날려주고 이제 좀 있으면 온다 자기장 온다 자기장 온다 자기장 온다! 들어와 임마 잡아 임마 잡아 진짜 잡아야돼 위험해 야 널 잡았어 잠깐만 잠깐만 너라도 잡아야돼 지금 너라도 잡아야돼 위험해 위험해 너라도 잡아야돼 위험해 우와 살았다 잠깐잠깐잠깐 어디서 일로와 일로와 아 잠깐잠깐잠깐 청쇄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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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 또 죽었어 폭탄 날려주겠어 자기장 딱 왔을때 폭탄 날려줄겁니다 죽었어 좋았어 자기장 온다 자기장 온다 좋아 던져버려 노란색만 이기면 돼 노란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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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왜 아무것도 안잡았죠 왜 아무것도 안잡았죠 어 된장 아 다 떨어졌네 일단 11시판 이유가 되겠죠 다음판에 이길 수 있게 노란색 팀이 있다는 수거 좋습니다 맞힐 수 있는지 임은 맞힐 수 있죠 어차피 이건 누가 이겨도 관계없기 때문에 재미로 던져서 기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로와 기절해 노란팀이 없기 때문에 기절해 이 된장 아무도 기절하지 않았다 간다 네임 요케 내가 다 던진건 아니지만 왕 야 누가 먼저 죽느냐인데 맨 위에 있는 애가 살기는 사는데 누가 이긴거야 파란팀? 아 빨간팀이 이겼구나 어허 노란팀이 어 안지기는줄 알고 깜짝 놀랬네 킥! 뭐야 또 기절했어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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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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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절해 피어났어 좋았어 죽었어 어 뭐야 잠깐만 야 나야 나 같은팀이라고 가자 가즈어어 아직 죽지 않아 야 죽지 않았어 야 잡았다 잡았다 임마 뭐야 아우 뭐야 아니 안되죠 저 오호 오호 자 가라 오 뭐야 뭐야 누군가 기절했어 폭탄 맞고 기절했어 노란팀이 이기게 해줄게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생긴 골프 역시 인사를 할 줄 아시는구나 잘가라 파란팀 나 왜 기절해있니? 나 왜 기절해있어 일어나 넌 조선의 자존심이라고 너 조선의 자존심이라고 야 어부아 일어났어 야 야 이거 잡고 있잖아 잡았다 잡았다 와아 이걸 잡아? 이제 빨간팀하고 1대1 다이구만 일로 오 와아 그러면 야 잠깐 위험해 위험해 아 위험해 와 죽는줄 알았네 기절 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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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해 아 위험해 기절했어 기절했어 안 돼 위험해 위험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게 기절인데 빨간팀 진짜 잘하네 킥 펀치 펀치 오호 킥 어부아 저기 저기로 날라갔어 가자 가라 아 자아 첫판으로 돌아가실 분은 안계시죠 좋아요 끝 나 또기절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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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만 지금 우리팀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빨간팀 왜 이렇게 잘해 좋았어 이거 집 집는 순간 너희는 어부아 뭘 집은거야 그렇지 빨간팀 던져야돼 어 야 뭐야 야 야 왜 돼지가 안죽는거야 돼지가 왜 안죽는거야 돼지가 왜 안죽는거야 잡어 와 아직 죽으면 안 돼 아직 죽으면 안 돼 아직 죽을 수는 없어 우와 샀다 야 기절했어 야야야야야 어디서 어디서 임마 헤헤헤헤헤헤 잘가라 잘가라 터싱으로 잘가라 여러분들 어디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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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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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토야 나 따라와 나 따라와 나 따라와 니가 흉기가 있다고 내가 내가 어 잠깐만 잠깐만 선생님 선생님 천 advance 천샘님 손샘님 천샘님 아아 기절했어 알아 삼았다 삼았다 하하하 48 혁 이거지 봤어 이겼어요 이게 코스나리의 실력 어떻게 이겼지 어떻게 이겼지 야! 야! 아 잠깐만 아니 난 토끼를 잡았는데 이상한 애가 잡혔어 위험해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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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런 런 런 런 자 자기장 온다 아! 어 뭐야 잠깐 잠깐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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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깜짝이야 놀랬네 자 해서 던져줘 뭐야 오오오오오 이걸 사라 이걸 산다고 뭐야 빨간색 떨어졌네 그렇다면은 도망쳐주고 공격해 공격해 그렇지 일단 나도 스테미너 좀 채 오오케이 던져! 어 뭐야 가자 잡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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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잠깐잠깐잠깐 잡아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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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잠깐 위험해 위험해 야 이거 잡아야돼 잡아야된다고 널 잡아야되는게 아니야 잠깐 위험해 못잡는 못잡는줄 알았네 하마타님 고아안녕하세요 하마타님 고아안녕하세요 안돼 도런티 안돼에에에엥 내가 내가 기적 기적의 흥미를 또 보여줘야했구만 자 자 유니콘 유니콘 킥 아 뭐야 유니콘 킥 아 진작 당했다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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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샛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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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잡고 잡어 임마 거 있으면 죽어 임마 오 잠깐만 내가 죽겠다 진짜 죽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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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탄인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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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아 아 폭탄에 당했어 아아 아 안된다 출첵 출첵 감사합니다 악인존비님 고아 안녕하세요 아 우리팀이 살아있지 않는 이상 기절해 그냥 기절해 기절해 있어 파란팀이 이겨도 되잖아 자 던져 던져 빨리 다음판하게 그렇지 아니예요 골씨나리 캐디로 인해 1승을 받았는데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피해주고 어 뭐야 잠깐만 잠깐만 선생님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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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하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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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던져 던져 던지라고 던지라고 가자 어 잡아야 돼 뭔가 잡아야 돼 뭔가 잡아야 돼 뭔가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았어 잡았어 어 걔는 자기장이야 걔 살았다 오 죽는 줄 알았구나 오 잠깐잠깐 탄이 날라오잖아 뒤에다 어 뭐야 빨간팀이 빨간팀이 유리하죠 그러면은 빨간팀을 없게 버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나 가라 도와야 될텐데 도와야 될텐데 내가 여기까지 끌어왔는데 안녕 안녕 잘가라 친구들아 와 노란색은 왜 빠지는거야 아니 안빠졌구나 안빠졌는데 잠깐 안돼 그렇지 그렇지 노란색이 이기겠구만 와 둘이 자별했어 야 이겼다 와 둘이 둘이 자별했어 와 멋있는데 태트리온 니코아 안녕하세요 자 이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기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잡아서 아이고 뭐야 잠깐잠깐잠깐 위험해요 이렇게 카운터당하면은 또 죽기때문에 죽지않을 쉽게 점프 오오오오 잠깐잠깐잠깐 자 자기장이 오고있어요 잡아줘 잡아줘 어 잠깐잠깐잠깐 위험해요 잠깐잠깐잠깐 기절해 자기잡음다 자기잡음다 잡아어 이거라도 잡아 우와 죽는줄 알았네 어 뭐야 잠깐잠깐 죽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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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잠깐잠깐 철샌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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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철샌님 으어어 철샌님 아 아 아 죽었어 하지만 아직 우리 옐로우팀 한 명 남았다는거 내가 서포트만 잘해줘도 이길 수 있다는거 폭탄 폭탄으로 서포트 잘해주면 돼 좋았어 좋았어 옐로우 잘한다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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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얘는 얘한테 던지면은 헤헤헤헤헤 잘가라 잘가라 헤헤헤헤헤헤 옐로우 뭐 잡어 안 돼 내 폭탄이 죽었어 아 흐흐흐 뭐라도 잡아줘 뭐라도 잡아줘 제발 뭐라도 잡아줘 뭐라도 잡아줘 아 파란티부터 이긴다고 내 폭탄이 죽다니 안 되겠어 이번에는 꼭 내가 이겨야겠어 가겠어 가겠어 파란티눈 죽어라 죽어어 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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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킥 킥 뭐 내가 내가 기절했어 어허어허어 어디 셔 어디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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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해 위험해 휙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ez 잡았다 휘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이러고 잘가라 잘가라고 잘가라고 잘가라 임마 잘.. 잘... 가라고 임마 오오오오오오오.. 위험했어어 조금 스테미노 좀 채워주고 자 위험해요 오우! 잠깐잠깐잠깐잠깐 선생님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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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러시는 거 아니에요 키히흐헤헤헿 기절 그리고 너는 어허어! 잠깐만잠깐잠깐잠깐잠깐 잠깐만 나 돼지나 같이하고있어 잠깐 위험해 위험해 자기장 오고있어 자기장 자기장 오고있다 우리 선생님들아 들어 알겠습니다아 위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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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랑 잘가 파랑 잘가 우와 죽는 줄 왔다 기절만으로 다행이다 됐다 노란팀 아직 남아있지? 오케이 좋았어 이야 아우 잠깐 안아깝다 어 잠깐 우리팀이잖아 우리팀이라고 우린 팀이야 그치 빨간데 위험해 아 뭐잡아야돼 아니야 이게아니야 아 이게한거 잡았어 아니 저 노란팀 아 망했다 와 이겼어 우리팀이 이겼다 음 됐어요 자 노란팀 빅토리 맞죠 이정도는 대조야 어 하트앤 리멀즈 할 수 있다 라는 마음을 심어주지 어딨어 내 유니콘 내 유니콘은 무조건 펄스켜야 돼 봤죠? 이쁘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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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내 얼굴이 나와야되는데 얼굴이 안나왔어 와 젠장 이쁘죠? 너무 잘 어울린다 rek 에이 아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